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증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대선과 연준의 금리인화 가능성을 조시하며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오와 S&P500 지수는 각각 0.61%, 0.28% 하락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33% 조정됐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대선으로 시장 전반의 경계감이 일면서 국내 증시의 하방 압력이 커졌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0.47% 하락한 2,576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도 0.3% 밀리면서 751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대선 투표 시작과 함께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1,370원대 후반까지 상승했습니다. 지난달 28일 1,390원대 초반 해석, 전날 1,360원대 후반까지 하락하면서 나타난 달러와 저가 매수세가 환율 상승의 주요 배경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다음 달부터 발행량의 0.01% 또는 10억 원 이상의 공매도 순보유 잔고에 대해 공시가 의무화됩니다. 공매도 제도 개선의 후속 조치 중 일부로서 공매도 잔고 공시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이킹스탁의 조승현입니다. 금투세 폐지 랠리가 하루 만에 다시 잠잠해졌는데요. 약세장에서도 내 계좌의 타점 높이는 방법 오늘 바이킹스탁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채팅창도 많은 소통 부탁드릴게요. 간밤 미증시는 미국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살펴볼까요? 금투세 폐지에 대한 어제의 환호가 하루 만에 다시 잦아들었습니다. 바로 미국 대선의 영향이죠. 헤리스와 트럼프 후보가 초박빙이라는 내용에 우리 증시에도 불확실성이라는 안개가 들이오면서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연동성의 큰 장에서도 승기를 쥐는 방법 오늘 바이킹스탁에서 소개해드릴 건데요. 박소은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함께하는 방법 먼저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바이킹스탁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오늘은 박소은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시그니처 인사로 시작해주셨는데 전문가님 오늘 우리 증시는 파란 불로 변했지만 우리 전문가님 넥타이 색처럼 어제짱에서 찍어주신 종목들 모두 다 빨간불 켰는데요. 포인테크 참 좋은 여행 보령 오늘짱 빨간불 켰고 또 주말 방송에서 짚어주신 DS 단석 2차 목표가까지 터치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대단하신 전문가님 어떤 분이신지 궁금한데 소개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월요일하고 화요일은 저 박소은과 함께 하실 텐데 지금부터 여러분들 저 이름은 박소은이지만 지금 이렇게 주식에 있어서 만큼은 큰 운 이 대운의 기운을 여러분들한테 드릴 텐데 화면 가까이 오시면 제가 이 대운의 기운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드리냐 따봉 쌍따봉 하트까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새말뚝 박고 주가 튀어 함께 하시죠. 오늘도 활기찬 인사로 방송 열어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가님 이력을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요즘 증시의 변동성이 워낙 큰 만큼 어떤 전략 세워야 될지 어려우시다라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우리 전문가님은 무려 13년 차셔서 이런 시장의 흐름이 이제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어떤 경력 쌓으셨는지 자세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자 지금까지 이러한 주식 전문가는 없었다. 어떤 주식 전문가냐 자 보세요. 학력 경력 자격 이걸 모두 다 갖춘 주식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군대 같은 경우도 해병대를 나왔어요. 이 해병대를 강조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정말 전후회가 넘치는 해병대 출신이기 때문에 저는 전후를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항상 이끌고 가는 그런 주식 전문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저는 끼가 굉장히 많죠. 끼가 굉장히 많은 주식 전문가다 보니까 보시는 분들이 이렇게 조금 안 좋을 때 혹은 주식에서 좀 어려울 때 이럴 때 여러분들이 이 끼 많은 이 대운을 가진 주식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석사 출신인데 제가 이제 대학교도 두 번 나오고 대학원도 두 번 나왔습니다. 13년 동안 주식 연구를 꽤 오래 했었고요. 그리고 사진을 보시는 것과 같이 저는 예전에 이 펀드 매니저 생활을 했었습니다. 이 펀드 매니저 생활을 했었을 때는 이 증권회사와 여러 투자회사에서 펀드 매니저로 일을 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펀드 매니저들을 관리하는 그 투자회사의 대표까지도 역임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경력이 13년 차고요. 한 방면에서 10년 동안 이렇게 고수의 영역까지 올라갔던 그런 주식 전문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격증도 굉장히 많습니다. 금융 자격증은 제가 웬만한 거는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고 자격은 어떻게 보면 면허와도 같죠. 이 면허는 다 갖추고 나서 이런 경력까지도 다 갖췄기 때문에 지금부터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수익을 낚아보실 때입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박소은 전문가님은 이러한 탄탄한 경력으로 시장의 흐름을 잘 읽어주실 뿐만 아니라 높은 타점을 매일 증명해내고 계십니다. 바로 어제 방송에서 짚어주신 코인테크, 참 좋은 여행, 보령은 오늘장에서 강하게 불기증 토하 올렸는데요. 이런 전문가님을 장중에도 만나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막 하단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오늘의 이슈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앞으로 4년간 글로벌 증시의 키가 될 미 대선이 드디어 오늘 시작을 했는데요. 지난 여론조사에서는 해리스 후보의 지지율이 4%포인트 앞섰는데 이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결과를 알잖아요. 선거 결과는 내일 정도의 윤곽이 나온다고 하는데 오늘의 이슈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 어떻게 보면 미 대선 이슈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런데 제가 이 촬영 전에, 이 촬영 전에는 제가 지금 긴급으로 확인을 한번 해봤어요. 긴급으로 확인을 해봤더니 공화당이 조금 우세하다는 그런 이슈도 저는 좀 긴급 뉴스를 확보해놨는데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해리스도 그렇고 이제 공화당 대표, 트럼프도 그렇고 지금 박빙의 결과입니다. 박빙의 결과였을 때는 여러분들 누가 이길까 궁금해하지 마시고 우리 시장에 어떤 역량이 있을지 이런 것들을 좀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엮여있는 테마들이 좀 있습니다. 그동안에 많이 못 움직였었던 그런 테마이다 보니까 내일장까지 중요하게 체크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리스 관련된 주는 2차전지, 그리고 이제 대마 관련된 주가 있겠죠. 이런 테마주도 여러분들이 잘 챙겨보셔야 되고 지금 내일장, 내일장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이런 이슈가 되게 중요합니다. 되게 중요하다 보니까 간밤도 항상 여러분들이 미증시까지 잘 챙겨보시길 바라고 저는 이제 과거에 싱가포르 회사에서 미국 주식 전문가도 활동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미국, 한국까지 저는 증시를 다 봅니다. 다 보기 때문에 이러한 전문가와 함께 하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여러분들 거시경제뿐만 아니라 이런 이슈 체크도 분명히 다룰 줄 아는 그런 주식 전문가와 함께 하시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슈를 체크해보겠습니다. 이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어제자로 금투세 효과가 조금 있었어요. 금투세 역량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3% 정도 반등 흐름이 나왔는데 오늘은 조금 미미했었죠. 그래서 이 폐지 효과가 끝난 거 아니냐라고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텐데 제가 이슈 설명 뒤에는 항상 뭐가 있죠. 시왕 브리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제가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슈를 또 말씀을 드리면 세계에 꼴찌된 한국 증시. 어떻게 보면 그동안의 세계 증시들은 조금은 우상향을 하면서 어떤 불이 붙었다면 한국 증시만큼은 박스권에 있는 그런 흐름을 보였었어요. 그런 흐름이 보였었을 때 큰손도 그렇고 개미, 개인투자자분들도 줄줄이 떠났습니다. 떠났었고 지금 거래대금이 굉장히 부족한 시장이에요. 연초에 비교하면 거의 반절은 이상 깎인 거래대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여러분들 기관이라든지 외인이라든지 큰손들이 언제든지 돌아오면 그때는 정말 불이 붙기 때문에 이때야말로 여러분들이 포트를 제대로 재정비를 해서 신규 매입, 신규 투자를 할 때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 증시가 제일 꼴찌라는 얘기는 그만큼 저평가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은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모두 다 이 새말뚝 종목으로 포트를 새롭게 짜보시면 여러분들 수익 극대화할 수 있으니까 저만 믿고 따라오십시오. 미 대선부터 국내 증시까지 오늘의 이슈 3가지 꼼꼼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시황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금투세 효과가 하루 만에 막을 내렸다는 점은 참 아쉽습니다. 어제짱에서 코스피 상승을 이끌었던 게 바로 기관의 수급이었는데 오늘은 물량을 덜어내는 모습 보였고 여기에 외국인까지 동반 팔자세 보였습니다. 오늘 시황 희례무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외인이 팔고 기관이 또 팔았었죠. 하지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자금이 외인과 기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돌아오지 않는 자금들이 조금 있어요. 그 자금이 어떤 거냐? 자, 보세요. 개인 자금입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은 시장이 떠나면 그대로 메말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매수, 개인 수급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반대로 외인 수급이라든지 기관 수급을 굉장히 중요하게 체크를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저 같은 펀드 매니저, 저 같은 고수들은 시장에서 개인들이 바치고 있는지, 이 물량과 거래 대금을 바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차트로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코스피 차트인데 코스피 차트가 과거 이 부분이 바닥, 이 부분이 바닥, 그리고 최근까지도 바닥을 드러내면서 삼중 바닥이 드러났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거래 대금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밑에 보이시는 게 거래량인데, 이 거래량이 거래 대금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런데 거래량과 거래 대금은 분명히 같지는 않습니다. 같지는 않기 때문에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최근의 흐름이 보면 거래량이 덜 들어왔죠. 그만큼 거래 대금이 좀 부족한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개인 매물, 개인 매물이 조금 받쳐주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얼마든지 외인 기관의 매수세가 붙으면 이 상방까지도 열려있기 때문에 상방의 흐름이 굉장히 많이 열려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대형주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도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최근 주가 형태가 6만 원 초반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가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외인 기관, 펀드 자금들이 불붙기 시작을 한다고 하면 이 코스피는 날개를 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600선 뚫고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때야말로 매수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이 새말뚝 종목으로 대형주도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시는 거는 코스닥 차트입니다. 코스닥은 제가 한번 어떤지 매수 주체들을 좀 확인해 볼게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외인 홀로 매도하고 있죠. 외인 홀로 매도하고 있고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개인의 매물이 다 받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제자로 코스닥은 3% 정도 올랐기 때문에 오늘 기대감으로 개인 매물이 좀 많이 들어왔었어요. 개인 매물이 많이 들어왔었고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외인과 그다음에 기타금융, 은행 이거는 별로 의미는 없고요. 그다음에 기타 법인이 매도세를 했는데 지금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더 분리 붙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용주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거래대금도 확인을 해보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더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상방 흐름이 좀 열려 있어요. 더 열려 있습니다. 820선 위로까지 열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중소용주들 위주로 그다음에 대형주들은 새마이툭 종목 이 중소용주도 새마이툭 종목으로 잘 교체해보시면 연말까지 수익 빵빵 터뜨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슈부터 시황까지 꼼꼼하게 들어보고 왔습니다. 이렇게 꼼꼼한 전문가님의 전략을 장중에도 받아볼 수 있는데요. 자막 하단 참고해주세요. 이제 전문가님의 매매기법을 본격적으로 배워보겠습니다. 전문가님 한 해가 이제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전문가님 올해 소원은 어떤 거였어요? 올해 소원이요?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사랑을 많이 받는 거. 저랑 비슷한데 저는 저도 부자되고 함께하시는 분들도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 소원이었는데 아마 많은 분들 지금 시청자분들 소원이 성공 투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공 투자하려면 어떤 기법 배워야 될까요? 어떤 기법이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새말뚝 기법입니다. 여러분들 새말뚝 기법은 정말 부자로 만드는 지름길 같은 기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방송 매번마다 새말뚝 기법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식 투자는 되게 어렵습니다. 되게 어렵지만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장 쉽고 편안하게 매매하시라고 새말뚝 기법을 착안을 했으니까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새말뚝이라는 거는 영화 팜회에서 제가 보면서 이 새말뚝이야말로 정말 주식시장에 접목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쉽게 해드려야 되겠다 해서 만든 기법이겠다 보니까 지금부터 잘 집중해 주시면 신선 노름이 가능합니다. 신선 노름이 가능하고 무엇보다도 성공 투자의 지름길이라던 걸 여러분들한테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말뚝 기법은 특징이 있는데 여러분들 저는 석사 출신이고 13년 동안 주식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과거에 어떻게 보면 수학적 메커니즘 그리고 펑션들로 이용해서 정말 트레이딩, 고도의 고수 영역까지 갈 수 있는 그 트레이딩을 여러 번 많이 했었습니다. 이 상장사 위주로 많이 컨설팅을 했었는데 근데 지금 여러분들한테 그런 거를 설명드리면은 다 재미가 없겠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정말 친절하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상냥하게 쉽게 설명해 드리고자 이 새말뚝 기법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새말뚝 기법은 초등학생 수준으로 배우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기준이 단순하고 타점을 나누는 이 타점을 나누는 기법이다 보니까 기준이 명확해요. 기준이 명확한데 어떤 게 명확하냐 매수와 매도, 익절과 손절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명확합니다. 그리고 이 기법만 있으면은 여러분들 정말 세살 버릇이 여든까지, 세살 기법이 여든까지 가는 이 배워두면은 계속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한테 새말뚝 기법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새말뚝, 그러면 과연 새말뚝이라는 게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자, 보세요. 그림과 같이 빨간색 긴 양봉 이거 양봉이라고 합니다. 양봉이라고 하는데 이 빨간색 긴 거를 차트 속에서 한번 찾아보시는 거예요. 저는 기술적 분석 전문가다 보니까 이런 의미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가 시가고요. 시작한 가격, 그리고 여기가 종가입니다.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이 장 끝날 때까지 가격을 계속 끌어올려야 돼요. 계속 끌어올려야 되는 거고 여기서 기준은 몸통 기준이지 여기 꼬리가 아닙니다. 윗꼬리도 아니고 아래 꼬리도 아니고 이렇게 몸통 기준에서 찾으셔야 되는데 이 몸통도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뭐냐? 15% 이상, 30% 상한가까지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 방법을 좀 모르신다고 하면 차트 속에서 이렇게 양봉을 갖다 대면 이게 몇 프로 정도 올랐는지 16%인지 18%인지 이렇게 다 뜹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눌러보시고 이 자리가 새말뚝 자리구나 잘 포착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만약에 모르시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새말뚝 찾는 거 찾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도대체 보세요. 그림과 같이 1차, 2차, 3차, 4차 4등분을 하시면 돼요. 4등분. 이 새말뚝을 4등분을 쪼개서 여러분들이 타점을 나눠서 공략을 해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1차 매수 지점 여기가 2차 매수 지점 여기가 3차 매수 지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각 지점별로 주가가 하락한다 하면 그때 매수하시는 겁니다. 여기가 종가니까 만약에 어제자로 여기가 종가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작했었을 때 가격이 밑으로 내려왔었어요. 내려온다면 그때 여러분들이 매수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가 1차 매수, 1차 매수. 그다음에 다음 날도 여기 하락했어요. 그러면 2차 매수, 여러분들 굉장히 겁이 나죠. 왜? 주가가 떨어지니까 겁이 납니다. 하지만 이럴 때 매수하셔야 되는 거지 이렇게 크게 올라갈 때 매수하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가는 떨어질 때 매수하신다고 보면 되고 이렇게 3차 매수까지 완료가 됐다고 하시면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여기 4차 매수는 제가 적지 않았어요. 이 4차 매수 적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유가 궁금하시다. 저 전문가 궁금한데? 라고 하시면 저와 함께 하시던 공간 들어보시면 제가 이 4차 매수 적지 않은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번 주에 제가 오프라인 강연을 합니다. 그럴 때 제가 다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오프라인 강의도 한번 들어보시고 저와 함께 하시던 공간 들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1차 매수 부분도 3차 매수까지 다 매수가 완료가 됐으면 그때부터는 그림과 같이 이렇게 한 번씩 크게 뜨게 돼 있어요. 이렇게 크게 뜨게 돼 있을 때 여러분들이 수익 실현을 하시면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락할 때는 굉장히 무서우시잖아요.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매수했는데 전문가님 정말 이거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더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은 이런 그림 형태가 다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그림을 잘 기억해 놓으세요. 기억해 두시면 여러분들 정말 이 수익 빵빵 터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말뚝 받고 주가, 투여 잘 기억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새말뚝 기법에는 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운전하시다 보면 규칙이 다 있잖아요. 뭐 1차선부터 4차선까지 다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찬가지고 이제 주식 거래도 규칙이 있어요. 그 규칙을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한 종목당 투자 금액에 20% 이상은 담지 마세요.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20% 이상 매수하게 되면은 정말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유상증자가 나왔다. 혹은 급락, 이 CEO가 어떤 일이 일어났다 하면 급락이 되잖아요. 급락이 되거나 때로는 거래 정지가 되기도 해요. 그럴 때 여러분들 정말 이 종목 좋다고 생각을 해서 50%, 70%, 80%까지 매수했는데 그럼 자금이 다 묶여버립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 종목당 20% 이상 절대 매수하지 마시고 매수, 매도할 때는 항상 분할로 하세요. 분할로 하시는 거를 여러분들이 버릇처럼, 습관처럼 들이셔야 됩니다. 저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이 장 시작할 때 징크스가 있어요. 징크스도 있고 습관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없으면은 여러분 운동선수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것들은 다 있습니다. 근데 좋은 습관을 하셔야겠죠. 좋은 버릇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어떤 거냐. 분할로 매수하고 분할로 매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제가 좋은 습관을 알려드리기 때문에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새말뚝 기법, 그물망 기법 이 두 기법으로 장 초반부터 저는 단타를 합니다. 단타는 주식시장에서 꽃이에요. 이 꽃을 저와 함께 이 새말뚝과 그물망을 이용해서 종목들을 한번 잡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오프라인 강연회 때 제가 이 급등하는 이 방법들을 제가 다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날 오프라인 강연회까지 저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공투자의 지름길이죠. 새말뚝 기법에 대해서 배워보고 왔는데요. 어제 방송에서 이 기법을 적용한 종목으로 코인테크와 참 좋은 여행, 보령이 올라왔고 오늘장에서 빨간불 켰습니다. 특히 참 좋은 여행은 4% 넘게 강한 상승 흐름 보여줬는데요. 이런 특급 종목들을 오프라인에서 그리고 정중에도 또 계속 받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막 하단 참고해주세요. 전문가님의 높은 수익률의 비결, 바로 하나가 더 남아있는데요. 잠시 후 두 번째 전략도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주세요. 이어서 오늘장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종목을 알아보는 오늘장 스타킹 시간입니다. 지금 바로 화면으로 종목들 보여드릴게요. 먼저 업종입니다. 헤리스 트레이드로 2차 전지가 주목받으면서 폐배터리 업종 올라왔고요. 신기술 의료기기 개발로 관련 업종 올라왔습니다. 정부 지원 확대로 신재생에너지 업종 주목받았네요. 다음으로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경영권 분쟁 이슈로 고려하연 올라왔고요. 북미 기업과의 계약 체결로 CIS 주목받았습니다. 제 2의 틱톡으로 주목받는 쇼특 인수 소식에 레뷰 코퍼레이션 올라왔네요. 관련 내용 이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알찬 6가지 종목 올라왔는데요.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제장 종목들 타점이 워낙 높았다 보니까 더욱 기대가 되는데 오늘의 주인공 3가지 어떤 걸까요? 6종목 다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은 3가지. CIS 말씀드리고 레뷰 코퍼레이션 말씀을 드리고요. 금양 그린 파워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CIS 꼽아주셨는데 2차 전지 장비 업체입니다. 이제 북미 에너지 기업과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는데 지난달에는 유럽에서도 계약을 체결했거든요. 좀 기술적인 추이로는 어떻게 보실까요? 기술적 분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이슈부터 좀 체크를 하자면 지금 해리스와 어떻게 보면 트럼프, 미 대선 이슈가 조금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 여러분들 관련 종목, 관련 섹터들을 좀 봐야 되겠죠. 근데 오늘자로 2차 전지 관련된 주 CIS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차트로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과거 급등하는 부분 이 급등한 부분이 저는 주가의 산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산은 굉장히 저항대를 의미를 해요. 저항대를 의미를 하고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거래량이 소멸되면서 거래량이 소멸될죠. 이렇게 거래량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거래량이 한 번 들어왔죠. 그러면 여기가 어떤 자리다? 새말뚝 자리. 새말뚝이 뜬 자리입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41선 지금 241선이 굉장히 맥점인데 이 맥점을 지금 오늘자로 강하게 뚫고 올라왔어요. 강하게 뚫고 올라왔고 오늘 이 주가 형태가 매몰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매물을 소화하면서 장 마감까지 이쁘게 마감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일자 그리고 단기적으로 보시면 이 241선 위로 슈팅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가격이 얼마냐? 12,000원대입니다. 12,000원. 그렇기 때문에 오늘자로 또 새말뚝이 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4등분. 4등분을 나눠서 타점을 노려가지고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매수 공략을 해보시면 12,000원까지 올라갈 때 급하게 슈팅 나올 때 어떻게 새말뚝 받고 주가 튀어 아시겠죠? 이 종목은 CIS니까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장비의 해외 진출로 CIS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스타킹 종목은 레뷰 코퍼레이션입니다.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우리 전문가님은 쇼폼 많이 보시나요? 네, 쇼폼 많이 봅니다. 저도 자기 전에 그리고 이동하면서 많이 보는데 요즘은 대중교통 타보면 남녀노소 막론하고 쇼폼을 정말 많이 보더라고요. 이 레뷰 코퍼레이션이 쇼폼 전문기업인 이름도 귀엽습니다. 쇼뜨를 8월에 인수를 했는데 3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기술적 분석으로는 추이가 어떨까요? 여러분들 레뷰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MMA 이슈가 조금 있어요. 한국 기업 같은 경우는 MMA가 그렇게 많지, 활발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 장 같은 경우는 미장 같은 경우는 MMA 장이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어요. 근데 한국 장은 MMA가 그렇게 활성화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이슈가 있는 이슈가 살아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레뷰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여기, 여기 부분이 저항대가 됩니다. 여기 부분이 저항대가 되는데 오늘 종가가 딱 이 저항대에 맞히고 딱 종가가 맞히고 있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일단은 세력들이 물량 테스트한 곳 물량 테스트한 매집봉이 있고 여기서 이제 급등 이 거래가 붙으면서 이제 시세가 제대로 나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근데 이제 MMA 이슈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주가는 턴어라운드 새로운 국면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레뷰 코퍼레이션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매물대를 강하게 뚫는 흐름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었고 241선 위로 지금 올라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은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은 저 같은 고수들은 여기서 단타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단기적으로 보시고 매수하면은 이 위에가 열려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들 수익 극대화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위에 매물이 없다 보니까 15,000원, 16,000원까지 상승하실 때 여러분들이 수익 실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쇼폼 플랫폼으로 3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한 레뷰 코퍼레이션 주목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스타킹 종목은 금양 그린파워인데요.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금양 그린파워가 최근에 1기가와트 역대 최대 규모로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수주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미 대선에서 여론조사 때처럼 헤리스로 승기가 기운다면 관련 트레이드로도 좀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으로의 추위는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헤리스 편인가 봐요. 어떻게 보면 오늘 이 금양 그린파워도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종목도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고요. 제가 이 기술적 차트로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분석을 해드릴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부분 과거의 5월달에 이 부분이 강한 저항대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 주가는 어떻죠? 밑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밑에서 움직이고 있다가 여기 241선 장기선을 뚫고 오늘 강하게 올라왔었습니다. 하지만 종가는 고점에서 어떻게 보면 저항을 막고 내려왔어요. 저항을 막고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아직은 살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5,000원 15,000원까지 보면서 단기적으로 매수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장 스타킹 종목으로 CIS, 레뷰 코퍼레이션, 금양 그린 파워 꼽아주셨는데요. 장중에도 이런 특급 종목들을 살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함께하는 방법 큰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전문가님, 앞서 새말뚝 기법 설명해 주신 이후에 바로 이 두 번째 기법이 남아있어서 많은 분들이 정말 못 빠지게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대망의 그물망 기법 소개 부탁드릴게요. 새말뚝으로 기준을 잡았으면 그 다음부터는 추세를 노리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낚으시는 그 기법이 그물망 기법이에요. 이 그물망 기법은 지금 보시는 것 같이 고수가 정말 그물망 하나를 들고 대여를 낚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물망을 설치를 하셔야 돼요. 설치를 하셔야 되는 거고 이거는 조금 고수의 영역입니다. 새말뚝은 조금 쉬웠잖아요. 근데 그물망 기법은 고수의 영역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연구,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새말뚝 기법은 이 파도의 높낮이를 읽는 그런 기법이었다면 이 기법, 그물망 기법은 어디서 바람이 부는지 바람의 세기를 확인하는 그런 기법이에요. 추세를 확인하는 기법이기 때문에 5분봉과 30분봉 분봉을 저와 같이 그물망 차트를 추가하면서 보실 겁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도 방송 시간상 여러분들한테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다? 이런 세 가지 개념들을 좀 연구,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이 세 가지가 좀 공부하기 어렵다 하시면 제가 다 알려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함께하는 공간 들어오시면 그분들한테만 제가 혜택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혜택까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과거에 제가 미국 주식, 미국 주식 전문가를 활동을 했었을 때 그때 만들었던 교육 영상입니다. 교육 영상인데 이것들은 전부 다 주린이, 초보분들을 위해서 만든 영상이기 때문에 이런 영상을 제가 오프라인 강연회 때 다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함께하시는 공간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장중에도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하기 때문에 장중에서 어떻게 새말뚝과 그물망을 활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드리고 있는지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무려 오프라인 강연에는 제가 이번 주 토요일 11월 9일 날 제가 하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과 장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금융투자교육원, 서울 여의도에서 합니다. 서울 여의도에서 하고요. 그리고 내용으로 따지면 제가 저희 회사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제도권 금융회사이기 때문에 제도권 금융회사, 금융투자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를 소개해 드릴 거고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비하인드 스토리 지금까지 여러분들 주식시장에 대한 비밀 정말 비밀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송에서는 다 말씀드릴 수가 없었던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를 오프라인 강연회 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새말뚝과 그물망 기법을 이용해서 단타를 하는 거와 그리고 실제로 이 수익률 성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릴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교육 커리큘럼으로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리는 이 날짜가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았죠. 그러니까 저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의 그물망 매매 기법에 대해서 배워보고 왔습니다. 바로 어제 이 기법을 적용해서 추천해 주셨던 종목 코인테크, 참 좋은 여행, 보령이 오늘 바로 빨간불 쏘아 올렸는데요. 하지만 매일 방송에 나오시는 게 아닌 만큼 이런 비밀 종목들을 또 매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직접 뵙고 또 특급 종목을 받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막 하단 참고해 주세요. 이어서 그물망 기법을 적용한 종목들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제 스타킹 시간에 꼽아주셨던 참 좋은 여행 하루 만에 4% 넘게 올랐거든요. 그런데 중국 무비자 이슈로 불기둥을 쏘았다라기에는 다른 여행주는 차익실현 매물이 쏟아졌어요. 그만큼 전문가님의 타점이 높으신 건데 이런 보물 보따리에 있는 다른 종목들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한테 기법을 소개해드렸다면 그다음부터 이 실전 차트로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고수잖아요. 저는 프로 전문가다 보니까 지금 차트를 보게 되면 어떤 누군가가 어떻게 사고 어떻게 매도했는지를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수 자리를 포착을 드릴 때는 새말뚱만 잘 찾아보시라고 말씀을 계속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새말뚱이 떴습니다. 여기에 새말뚱이 떴었고 여기에 매집뚱까지 이쁘게 떴네요. 이런 자리가 여러분들의 공략 자리지 이렇게 거래량이 없는 이 구간들은 공략 자리가 아니에요. 이 구간들은 전문용어로 개미 털기 구간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매수와 매도를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말뚝, 새말뚝 자리만 잘 포착을 하시면 돼요. 여기가 새말뚝이죠. 최근에 새말뚝이 떴고 거래량이 급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말뚝, 봐보세요. 2차 지점, 여기가 4등분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2차 지점에서 여기 고가까지 62% 정도 상승합니다. 제가 새말뚝 받고 주가 티어를 제가 설명을 드릴 때는 항상 50% 이상 상승률이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이 새말뚝으로 계속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주말 방송에서 추천을 한 종목이었었고 이 DS단석은 매수가 대비해서 21% 정도 수익이 난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을 이 새말뚝을 발견했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 추세를 확인하는 거예요. 추세를 확인하는 기법이 그물망 기법. 이 그물망 기법은 이동평균선의 집합이에요. 이동평균선. 이동평균선은 여러분들 20선, 60선, 120선 이렇게 몇 가지만 보셨는데 저와 같이 그물망을 이용해서 수 없는 이동평균선의 집합을 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해석을 해드리는 거예요. 자, 보시는 것 같이 그물망이 촘촘하게 모일 때 이렇게 땡기면 촘촘해집니다. 이 촘촘하게 모일 때가 매수 타이밍. 그리고 이렇게 펼쳐집니다. 그물망이 펼쳐질 때는 고기를 낚으셔야 돼요. 이럴 때가 매도 타이밍. 그리고 다시 또 촘촘하게 모이죠. 여기서 이제 골든크로스가 이루어지고 여기서 데드크로스가 이루어지면서 그물이 촘촘하게 엉킵니다. 여기 엉킬 때가 매수 타이밍. 그리고 그물이 엉키다가 갑자기 펼쳐질 때가 있어요. 이때가 매도 타이밍인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단시간 내도 두 번 정도 매매를 하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기법이 그물망 기법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 새말뚝과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DS 단석이었고 또 한 종목 보겠습니다. 또 한 종목 보게 되면 LK 3향 같은 경우도 여기 여기서 이제 새말뚝 자리가 포착이 됐죠. 새말뚝 자리. 전에는 제가 뭐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매집봉. 세력들이 이쁘게 물량 테스트를 한 구간이 있죠. 이것까지 확인되면은 명백하게 새말뚝인 거예요. 새말뚝이 잡혔으니까 여기서 1차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 여기 4차 지점 딱 맞닿고 몇 프로 정도 상승? 6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3차 지점에 딱 맞닿고 96% 정도 크게 상승이 나와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새말뚝만 잘 찾아보시면은 정말 무서운 상승. 50% 넘는 그리고 100% 넘는 이런 상승도 맛보실 수가 있어요. LK 3향을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그물망으로 이용해서 한번 해석을 해보시죠.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역배열 상태입니다. 역배열 상태인데 다시 정배열 상태로 돌아가면서 그물망이 펼쳐졌고 그 다음에 여기서 촘촘하게 모일 때 매수 타이밍 그 다음에 펼쳐지면서 그물이 수없이 펼쳐지겠죠. 근데 여기서 매도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매도하다가 갑자기 데드크로스가 나오면서 역배열 상태로 흘러갔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이제 내려올 때 매수하고 펼쳐질 때 매도하면 돼요. 이 종목은 LK 3향이었고 LK 3향 5분 봉상 제가 이 매매 타점을 한번 드렸습니다. 4차 지점에서 60% 정도 상승이 나왔고 이렇게 크게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새말뚝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보전 제약 같은 경우도 제가 방송에서 계속 누차적으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새말뚝 종목이다. 새말뚝 종목이니까 잘 지켜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 새말뚝 전에는 뭐가 있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초반에 매집봉까지 딱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세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1차 지점, 2차 지점, 3차 지점 매수 끝났다 싶으면 바로 110% 정도 상승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말뚝 받고 주가 튀어. 그런데 새말뚝 받고 주가 튀었는데 종목마다 단기간이 있고 장기, 중기간에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순차적으로 매수하시고 조금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여기가 8월달 부분이었고 지금 여기 10월달 부분 총 2개월 동안 매집을 완성을 해서 크게 상승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말뚝 자리 단기간에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스윙까지도 노릴 수 있는 그런 기법이 새말뚝 기법입니다. 이거를 이제 새말뚝 자리를 포함해서 그물망으로 여러분들한테 해석을 해드릴 거예요. 보시는 것 같이 여기 촘촘하게 모일 때가 매수 타이밍 여기가 매수 타이밍 그리고 1차 부분 위로 이렇게 슈팅이 나옵니다. 이때가 매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보신다면 정말 수익이 완벽합니다. 정말 완벽하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대화제약도 마찬가지예요. 대화제약도 여기서 새말뚝 새말뚝 하늘에서 떨어졌죠. 여기서 떨어지고 나서 3차 부분 맡았고 86% 정도 상승이 나와요. 이 종목은 제가 발킹스탁에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었고 지금과 같이 그물망으로 확인을 해본다면 촘촘하게 모일 때가 매수 펼쳐질 때 매도 쉽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쉬운 기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한 종목 더 볼게요. 이 S24 같은 경우도 새말뚝 여기 두 번 떴었고 4차 지점 맡았고 점 상한가 두 번 나옵니다.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과거에 새말뚝 종목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점 상한가가 두 번 나왔어요. 주식을 하면서 점 상한가 한 번 정도는 먹어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큰 상승 110% 넘는 상승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손보었었었고 지금부터 저와 함께 어떻게 새말뚝 받고 주가 튀어 박소원과 함께 하시죠. 구물망기법을 적용한 종목들 알아보고 왔습니다. 장중에도 무려 세 자릿수 상승률을 내는 제2의 비보존제약 제2의 YES24를 받아볼 수 있는데요. 참여 방법은 자막 하단 참고해주세요. 그럼 계속해서 내일장 바이킹 시간이 이어집니다. 투자의 첫 걸음은 좋은 종목을 잘 사는 거죠. 내일장에서 주목할 만한 종목을 알아보는 내일장 바이킹 시간인데요. 지금 바로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내일장 종목은 폴라리스 오피스입니다. 스타트업 XAI의 대규모 투자 유치 소식과 테슬라의 음성인식 AI 웹 오피스를 제공한다는 소식에 올라왔습니다. 관련 내용 이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내일장 종목으로 폴라리스 오피스 올라왔는데요.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지난주부터 테슬라벌 훈풍으로 수혜를 받고 있는 종목인데 일론 머스크의 사랑이 정말 대단하게 받고 있습니다. 테슬라 차량 연동에 이어서 수십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 종목 꼽아주신 이유가 어떤 걸까요? 저는 과거에 펀드메이저였습니다. 펀드메이저였을 때 정말 기업 분석을 무엇보다도 열심히 했었어요. 기업을 탐방 가기도 했었고 과거에 MMA까지도 제가 손댔었습니다. 이런 펀드메이저 출신이 정말 좋은 기업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는 기술적 분석, 차트로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기본적 분석, 재무 분석도 빠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슈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테슬라 관련됐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기본적 분석도 여러분들한테 해드려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 분석, 재무 분석을 좀 손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매출액이 19년, 20년, 21년, 22년, 그리고 23년 23년째 때 여러분들 보시면 매출액이 급등을 했어요. 매출액이 본격적으로 급등을 하고 이슈도 이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정말 단기도 좋지만 장기도 물론 너무나 건실한 기업이 있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재무적으로 안전한지 이 기업이 어떠한지 건실한 기업인지 이렇게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발판, 안전판을 확인을 했다면 그때는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돈을 벌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 분석은 이렇게 매출이 꾸준함과 더불어서 23년에는 정말 폭발적인 매출액이 나왔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영업이익도 전차적으로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개선이 많이 됐었고 이런 기업은 뭐까지 확인을 해야 되냐면 부채 비율도 확인하셔야 돼요. 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있지만은 이 회사가 부채 비율이 높다면은 그건 건실한 기업이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부채 비율을 제가 들고 왔어요. 이 부채 비율은 2019년부터 23년까지 비교를 해보다 보니까 부채 비율이 굉장히 낮아요. 부채가 굉장히 낮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매출액과 영업이익, 부채 비율까지 확인을 했다면은 이 종목은 괜찮은 종목이에요. 괜찮은 종목이고 이렇게 테슬라 이슈까지 있는 이슈까지도 너무나 좋은 이슈죠. 그렇기 때문에 이슈와 기본적 분석은 이쯤에서 끝났고 그 다음에 뭘로 돈 벌어야 된다? 기술적 분석. 이제 차트로서 여러분들이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보시는 것과 같이 차트가 굉장히 많죠. 이렇게 뭐 선도 많고 단봉들도 보이고 거래량도 한 번씩 급등을 하죠. 이럴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석을 해드리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제가 여태까지 보면은 이 볼린저 밴드입니다. 이 검은색 선은 볼린저 밴드인데 볼린저 밴드 중단선, 하단선 이렇게 있습니다. 이 볼린저 밴드 안에서 주가는 움직이게 돼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해석을 해드리는 건데도 자 보세요. 거래량 지표, 이게 거래량 지표입니다. 거래량 지표에서도 이동평균선이 있어요. 이동평균선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120선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120선을 딱 설정을 해보니까 여기 120선 위로 올라온 여기 거래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죠. 여기 이 거래량이야말로 여러분들 이 종목의 세력들이 입성한 자리예요. 입성을 한 자리인데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주가는 241선, 이게 장기선입니다. 장기평선을 뚫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라는 거는 이 많은 세력들이 입성은 했지만 입성은 했지만 이 장기선을 뚫고 올라가지 못한 겁니다. 그 말은 물량을 매집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물량을 매집단계고 크게 상승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매수가는 5천원부터 5천2백원 5천원부터 5천2백원까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거고 목표가는 제가 목표가 같은 경우는 6천4백원 이 단기적으로 보면 241선을 뚫고 올라와야 됩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하지만 이 종목은 건실하고 이슈도 살아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목표가 위로는 상량 크게 상승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시켜보시면 될 것 같고 손들가는 4천7백원이 여기 부분입니다. 이 매집이 완료가 되는 이 부분이 여기 매몰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매몰대가 굉장히 세력 단가인데 단가 밑으로 온다면 여러분들이 손절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폴라리스 오피스 정말 큰 상승이 염려가 되는 그렇게 예측이 되는 종목이다 보니까 제가 지금부터 새말득 받고 주가, 티어 저와 함께 하셔야겠죠. 일론 머스크의 대규모 투자 소식에 폴라리스 오피스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막 하단 참고하시면 장중에도 전문가님께 공략주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끝으로 오늘의 핵심 만나보고 올게요. 부자가 될 것이요. 새말뚝 기법과 그물만 기법이 전문가님의 매매 기법으로 올라왔습니다. 오늘장 스타킹 종목 CIS 레뷰 코퍼레이션 금양 그린 파워 올라왔고요. 내일장 바이킹 종목으로는 폴라리스 오피스 올라왔네요. 이렇게 오늘의 핵심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어제 방송에서 짚어주셨던 참 좋은 여행이 오늘장에서 4% 넘게 뛰었던 만큼 오늘 방송 공략주들의 상승탄력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방송시간상 말하지 못했던 전략과 공략주가 남아있다고 아쉬워하시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바로 이번 주 토요일에 전문가님을 직접 뵙고 전략을 전수받을 수 있는 무료 강연회가 있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 30분입니다. 자막 하단 참고하셔서 들어오시면 저희가 선착순으로 참여 도와드리겠습니다. 방송 이후에도 전문가님의 노하우는 계속됩니다. 참고로 오늘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와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대1 투자상담, 유사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